자, 여러분들 안녕? 자, 이제 원순열을 응용한 다각형 순열 여섯 명의 학생이 오른쪽 그림 같던 정삼각형 모양의 책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순열 자, 항상 다각형은 두 가지로 순열할게 첫째, 나 원순열로 봤어 두번째, 나 직순열로 봤어 원순열로 봤다면 5팩으로 봤을거고 직순열로 봤다면 6팩으로 봤을거고 원순열로 봤다면 다같이 봤겠지 얘하고 얘 다른데? 다른게 두 종류 그러니까 원순열은 작게 봤지 그러니까 곱해지는거지 얘하고 얘 다르잖아 얘하고 얘 얘는 같은 종류야 근데 얘는 다른 종류야 알겠지? 같은거, 다른거 이런걸 잘 봐야지 같은 놈들, 다른 놈 얘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야 다른 종류 두개 이렇게 된거지 얘하고 얘가 다른 종류 된다고 했지 왜 같이 다 봤냐 원순열은 다 같이 본거잖아 다른게 두 종류 있는데 그러니까 원순열은 다 같이 봤기 때문에 적게 봤잖아 그러니까 곱해주고 직순열은 다 다르게 봐버렸잖아 많이 봤다고 다 다르게 봤잖아 같은게 세개나 있는데 같은게 세개씩 있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 알겠지? 직수절로 봤다? 다 다르게 봤잖아 다 다르게 봤잖아 같은게 세개가 있는 원순열은 다 다르게 봐버렸잖아 알겠니? 원순열은 다 다 같이 봤다 다른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작게 봐서 곱해주고 많이 봐서 나눠줘 이렇게 생각하면 논리적이야 그럼 1,2,3,4,5 둘 다 240이겠네 알겠지? 어떤걸 선택해도 좋아 둘 다 확실히 개념을 알아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자 이것도 볼까? 첫째 원순열로 봤어 둘째 직순열로 봤어 원순열로 봤어 그럼 너 침패브로 봤네 직순열로 봤어 너 8패브로 봤네 그냥 이거 자주 봤네 이렇게 해놨고 아 다 같이 봤어 다른게 두 종류인데 다른게 두 종류인데 왼쪽 아야 오른쪽 아야 왼쪽 아야 오른쪽 아야 알겠니? 직순열로 봤어 다 다르게 봤니? 같은게 그치? 자 왼쪽 아야 왼쪽 아야 왼쪽 아야 왼쪽 아야 왼쪽 아야 내게 시기인데 다른 종류의 두 개 같은건 4개 되니? 자 그런게 쌩이야 요렇게 해볼게 아 배수를 만드겠구나 자 1 2 3 4 5 6 1 2 3 4 5 6 720이야 그 다음에 7 24 24 8 7 4 28 7 1 7 1 10 0 8 0 1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첫째 원순열로 봤다 둘째 직순열로 봤다 원순열로 봤어 그럼 하나 빠지는 팩토리아 700 받겠구만 직순열로 봤어 800 받겠구만 얘는 곱해줄 것이고 얘는 나눠줄듯이 다 같이 봤니? 다른 종류가 4개씩이나 되는데 서로 다른 종류 4종류란다 직순열로 다 다르게 받으니? 같은게 두개씩 되는데 같은게 두개씩 되는데 두개씩 되는데 그래서 나눠줘 됐니? 1,2,3,4,5,6이 120 1,2,3,4,5,6이 720 7,2,3,4,5,6이 곱하기 74 28 아까 두배네 그렇지? 아까 두배네 2016 봉에 대해 아까 두배 아겠지? 이러면 완벽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이루고 모두 다른 색이 체제 12개 이달 12개의 증상학생으로 이걸 채우면 12개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이거는 무시하고 일단 우리가 배운게 원순환이잖아 일단 우리 항상 가운데 먼저 그 다음에 바깥에 거 이용하는데 이거 먼저 취하자고 이거 먼저 똑같잖아 그래서 뭐야 12개 중에서 6개 선택해서 그 6개를 원형으로 배열 이렇게 스토리를 말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면 빨간색이 파란색이 완전히 달라져 얘네들은 완전히 달라 반대에 달려 알겠니 그래서 뭐라고 6팩 이렇게 되는거야 그렇게 되면 자 얘는 11 11 11 11 9 8 7 1 2 3 4 6 그 다음에 6 5 4 4 2 1 적당 5 5 5r 6 определ 요 LISA .. 이렇게 이제 imperial人이 없어져 보니 그 다음에 5팩이 있는데인데 얘를 이하고 6으로 잘라 가지고 6팩 또 hogy l 6팩 ij 6팩 6팩 7팩 8배 6팩 10팩 급하게 10팩 이즈 e detto 써 생각나서 자 5팩 6을 곱해서 6팩 7팩 8팩 5팩 10팩 곱하게 10이라고 남았지 10 다음은 10디야 이렇게 튕기가 쉽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해설을 어떻게 되냐면 해설을 어떻게... 다시 모르겠네 해설을 어떻게 되냐면 인정도 많아니까요 해설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먼저 칠해서 이렇게 먼저 칠하면 이 칠하는게 어차피 다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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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처음에는 한가지지 그렇지 그러고 나면 나머지 언제 뭐가 되겠니 직수련이지 그렇지 자 요거치라는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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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가지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선택이 되면 얘 직수련이요 11팩 그 다음에 이것만 한다냐 이런 종류도 있다고 아래다가 한군대에서 칠을 해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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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가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 원형 원순열이 깨진단 말이에요 11팩 그러면 2 곱하기 실패이니까 22 곱하기 실패 이렇게 푼거야 해설서랑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 우리가 이걸 연습을 좀 해두면 좋겠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아요 알겠니 가운데 먼저 그 다음에 바깥에는 직수련 이런 유형이 많아서 첫번째 걸 좀 기억해두면 좋겠어 다음은 자 보께 음 엑이 두 가지면 다 칠이 되어 있네 그러면 cdf 남았잖아 자 첫째 선생님 원순열로 보께 직수련으로 보께 4팩 자 원순열로 봤다 4팩 아니 3팩 직수련으로 봤다 4팩 원순열로 보면 다 같이 받잖아 그치 근데 a가 왼쪽에 있는거 알겠니 자 a가 왼쪽에 있는거 a가 오른쪽에 있는거 다른게 주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a 오른쪽이지 그치 그 다음에 뭐야 a 왼쪽이지 a 오른쪽이지 a 왼쪽이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게 두 종류 직수련으로 봤어 직수련으로 봤어 직수련으로 봤어 다 다르게 봤어 a 오른쪽 a 오른쪽 두개가 있는데 각종대 두개씩 있던데 그래서 어쨌든 12 자 원순열로 봤다 직수련으로 봤다 그럼 세미 만든 논리야 알겠니 그니까 그걸 확실히 기억해 두면 노쪽 파트는 특히 다각형 모양에선 아주 간단하고 쉽게 풀 수 있어 알겠지 아 또 다음 문제로 찾아볼게 네 아